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본 방송은 더럽습니다. 빨리 끝나고 가야 돼. 비 와서 잠깐 경기가 멈췄는데 이게 우천 취소가 될지 경기 계속할지 모르겠는데 빨리 난 지금 마음이 약으로 이미 가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시리즈라고요? 그렇죠. 3차전. 투산이랑 어디랑 하는 겁니까? 마카오 라이언즈. 마카오 라이언즈? 그런 게 있어요? 한국에? 네. 마카오 라이언즈?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투산은 질 것 같은데. 왜 초를 치고 그래. 자 V4. 오늘 1부죠? 네. 오늘은 오늘의 한색가이 반성해와 그리고 일본의 트렌드 그리고 시사 문화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많아요. 마카오님 또 어떤 기사를 가져오셨는지 또 어떤 이상한 기사를 가져왔는지 기대가 됩니다. 우선 한색가이부터 시작하죠. 오늘의 반성해. 아 있어요. 바로 있어요. 반성할 게 있어요?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고개를 못 들겠어요. 이것 때문에. 왜요? 이거는 이제 팟빵의 헤비로테이션님과 딴지라디오 게시판의 추대민경춘님이 이름이 왜 이렇지? 추대민경경춘? 어쨌든 팟빵 댓글에 헤비로테이션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추대민경춘 님의 의견을 보고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왜요? OJS 48 기사는 2010년 10월 18일 기사인데 일본의 트렌드 문화를 다룬다면서 이런 옛날 기사를 소개하다니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하는 아부나이 미용구인 것입니다. 이러면서. 아니 내가 트렌드를 소개한다고 했지 최신 트렌드를 소개한다고 했잖아. 아니 그리고 당연히 기사를 가져왔을 때 최신 기사인 줄 알았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체크를 못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일본에서 2차 대전에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 전선에서 싸우다가 무인도에 난파가 된 거야. 그래서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무인도에서 살아남았어. 명사 혼자. 그 분 유명하죠. 일본의 군인 정신의 상징으로 되게 유명하죠. 실제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잖아. 그 양반한테 인간이 달에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놀라 안 놀라 놀라겠죠. 그 사람한테는 최신 뉴스잖아. 73년에 있었던 79년이야? 인간이 달에 언제 갔지? 그러니까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너무 관계를 들은 것 같은데 달에 간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쳐. 진짜 세상이 돌아가는데 관심이 없는 인간이 있어. 어? 뭐 누가 있을까? 지시같은 애.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이 없어. 그렇죠. 그런 애한테 인간이 달에 갔다. 그러면 에? 에이 거짓말하지 마요. 달에 어떻게 가. 토끼를 만나고 왔나? 막 이런 소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최신 뉴스야. 그러니까 2010 몇 년? 2010년? 2010년 10월 18일 기사를 소개하신다니 하면서 추대민 켬추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일본어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일본어는 말 좀 안 돼. 일본어는 고대에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최신 방송을 해야 되면 일본어는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 되게 그럴듯한데 되게 뭔가 그럴듯한데 뭔가 야 종교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장난하겠다. 아니 그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OJS48이란 그룹이 201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걸 이 방송을 청취하는 99.98%는 몰라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알리면 일본에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군. 넘어가는 거잖아. 그게 2010년이라고 따박따박 손가락질을 하는 그게 태도가 잘못된 거지. 아 그 태도가 더 문제다? 그렇지. 아닙니까? 요새 트윗에 투표 기능이 생겼던데 투표 한번 할까? 어쨌든 이건 문제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문제입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 분께서는 이렇게 마사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수는 있지. 그러니까 2010년도에 결성됐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의견이라면 그러네. 궁디팡팡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다. 의견을 제시할 때는 기분 안 나쁘게 해라. 요거네요. 팟빵의 헤비로테이션님 의견은 보충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AKB48그룹의 악수회 같은 행사 때 멤버들 경비하시는 분들입니다. 2010년에 결성했고 싱글은 딱 한 장만 나왔는데 이벤트용이었어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이런 거 좋아. 이런 보충 설명. 그리고 이 헤비로테이션님이 내가 이런 걸 좋아해. 되게 건설적인 의견 제시잖아. 낙가다시 이제 그만 방송해 쓰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재미없어요. 내가 그랬잖아. 좀 놓으라고. 그런데 내가 나는 놓고 싶었는데 하도 니들이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계속 나왔던 건데 맞아요. 내 판단도 똑같았어요. 재미없어. 좀 놓자고. 그랬더니 낙가다시도 모자라가지고 항문에 집어넣는 건 뭐냐는 둥 자꾸 이러잖아. 그러게요. 그런 부분을 놓고 내려놓고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그리고 또 일본이라는 그런 나라와 문화와 언어를 알아가는 그런 정통 교육방송 청취자다운 그런 태도를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님 그 말 하니까 되게 저 앞에 있으면 상상 내가 호통을 찍고 그런 의견도 있네요. 저번에 깨라주이소 나왔잖아요. 이게 맞는지는 확신을 할 수 없지만 베텔기우스님께서 깨라주이소는 끌러주세요가 변형된 것입니다. 끌르다는 부산 사투리로 이게 풀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그러니까 옷걸음을 깨라주이소 치마자락을 깨라주이소 그게 끌러주세요가 브라자를 깨라주이소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은데 뭐라고 써요? 부산에서도 브라자를 깨라주이소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그럼 브라자는 뭐라고 그러죠? 그냥 브라자는 브라자예요. 그러니까 브라자는 브라자겠죠. 브라자를 무슨 토시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브라자를 행주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니야. 부산에서도 브라자는 브라자입니다. 브라자를 풀러주세요라고 해요? 야 좀 브라자 좀 풀러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벗겨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를 풀어주세요라고 푸릅니까? 찢습니까? 아니요. 끊어요? 가위로 잘라요? 아니 그거를 풀어주세요라고 말을 들을 경우는 잘 없죠. 아니 그러니까 여자가 너한테 뭐 브라자를 풀러줘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네가 브라자 좀 풀러봐 라고 얘기도 안 해? 그런 얘기를 일상생활에서 할 기회가 있나요? 그럼 뭘 해? 아니 보통 그런 말은 서로 뭐 안 하죠. 아 안 하고 그냥 힘으로 해보라는구나. 아니 뭐 어쨌든 베텔기우스님이 깨라주이소는 끌러주세요가 변형된 것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베텔기우스님의 주장입니다. 우리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그런데 왜 일본어 교육방송에서 깨라주이소를 깨라다 깨르다 뭐가 기본형인지도 모르겠는지 이거를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깨라주이소는 끌러주세요의 변형이다. 끌르다는 즉 풀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또 딴질보 사무실이 국정교과서 TF팀을 만든 바로 앞 아닙니까 방통대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정정고 대달라고 딴질보에. 뭐라고? 저쪽은 방통대 건물이 아니라 저희도 몰랐는데 그냥 교육부 산하 기관이래요 저 건물이. 국제교육관? 네. 국제교육관이랑 외국인 초청 장학생회관이 이번에 일이 벌어져서 저희 회사 앞에 경찰이 정말 수백 명이라는 경찰자가 늘어섰거든요. 실제 그 건물이 교육부 산하 기관이래요. 그래서 방통대 분들이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방통대 내에 있긴 하지만 교 내에 있긴 하지만 국제교육관은 교육부 산하 건물이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우리 방송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좀 더 교육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식으로 한번 또 나가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그거는 이제 앞으로 아브라인 연구 청취자들은 브라자를 풀러주세요 라고 할 때 브라자 깨라 주이소 라고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어떤 의견들이 있나요? 팟빵에 또 떠돌이 난객님이 마사우님이 눈치 채셨다고 또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슈퍼드리 집권해서 슈퍼드리 집권해서 슈퍼드리 집권해서 슈퍼드리 집권해서 슈퍼드리 집권해서 슈퍼드리 집권해서 슈드 집권해서 슈드 집권해서 슈드 집권해서 슈드 집권해서 슈드 집권해서 슈퍼드 집권해서 슈퍼드리 집권해서 아 이런 의견이 있네요. 와이 못느님? w-h-y-b-o-r-n-e 이분은 텔레그램 채널을 보셨나 봐요. 호요요PD님 여성분 아니었나요? 태생적 변태라니 이것도 고정관념이겠죠? 20대 여성은 변태일 리가 없다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있더라고. 텔레그램 채널에 지금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채널에 날릴 때 그렇게 날렸어요. 호요요PD가 변태라는 점을 그 점을 적었거든요. 그런데 20대 여성이 변태일 리가 없다고. 저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20대 여성은 변태일 리가 없다. 근데 아니더라고. 변태더라고. 그렇죠. 변태가 있더라고. 근데 너 20대니? 30대 아니니? 20대 끝자라. 29이니?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변태 맞습니다. 나는 변태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좀 사회부적응자? 아 그러게요. 아니면 좀 뭐라 그러냐? 그거를 위험분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의남매들이 유영철 강호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의남매 그러니까요. 저희가 호요요가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저 마사원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호요요 코너를 하나 만들자고 아 맞다. 그거 까먹고 있었네. 아 까먹고 있었어? 호요요의 일기 회당 한 자락씩 나와 우리 죽돌 군이 겪었던 호요요 PD의 몸설이 쳐지는 이상한 행동과 말 이런 것들 어록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까발리기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코너를 만드는 목적이 호요요 어머님께서는 호요요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충격적인 게 이 방송을 호요요 어머님이 들으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너 이상해 너 변태 같아 넌 위험해 이런 말을 듣고 방송을 듣고 좀 충격을 받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로지 호요요 어머님 헌전방송으로 매회 한 꼭지씩 하나씩 털어놓는 거 당신의 따님은 이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의견에는 처음에는 반대했었는데 호요요의 문자를 보고 나서 이건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문자 어머님이랑 나눈 문자를 보니까 어머님이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이 돼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걸 보더니 네가 변태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어머님이 좀 걱정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말이 진행자보다 더 변태니? 이렇게 말씀을 이 말을 듣는 순간 진행자들보다 더 변태니 이거 말을 오는 순간 이건 좀 오해를 풀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해를 푼다기보다는 실체를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까발리는 걸로 뭐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첫 회 말고 호요요의 일기 파일럿으로 하나 꺼내놓을 거 있어요. 그럼 저부터 합니까? 워낙 많긴 하지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세 명이서 같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잖아요. 저희 동네에 되게 맛있는 푸딩집이 있어요. 푸딩집이라기보다는 함박스테이크를 파는데 함박스테이크를 먹고 나서 푸딩을 있길래 사먹어봤더니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팀들 생각나니까 그 방에 오 푸딩집 되게 맛있는 거 생겼다고 형이랑 지시랑 같이 한번 먹으러 가자고 말을 했어요. 일본 유학파 출신이라더라 크게 달지 않고 맛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그러니까 지시가 유학파 출신과 편입생은 크게 달지 않고 맛있어요 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얘도 그냥 그런 유학파 출신이나 하는 그런 가게를 많이 갔구나라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문장을 곱씹어보면 말 이상한 거예요. 유학파나 편입생은 맛있어요. 정확한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유학파 출신과 편입생은 크게 달지 않고 맛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게 무거운 거니까 무슨 해석이 되는지 그래서 이거는 20대 여자아이가 할 말치고는 조금 약간 좀 그랬다. 그냥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그냥 맛백이고요. 약과입니다. 다음에서부터 호요요의 일기 하나씩 꺼내놓는 호요요 어머님 헌정코너 진행하도록 하죠. 이용한 거 여기서 하나 배우고 가면 달다. 아마이. 아마이. 그러면 쓰다. 니가이. 시다. 스파이. 또 이제 한 색깔이 반성할 거. 이거 좋다. 감휴 정복님 고독한 미식가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스미마쌤이라는 단어가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던데 실례합니다. 이외의 사용법 전부 설명해 주세요. 전부요? 말로 먹는구나. 자 그리고 딴질보 부편집장 꺼져. 쟤 진짜라는데 왜 꺼져라고 이거. 여기 딴질보의 기둥 이렇게 적혀있는데 꺼지라고 스미마쌤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근데 전부 설명해 주세요. 어렵지 않지 그냥 감휴 정복님 질문 답변하시죠. 용례가 워낙 많아서 전부 설명해 드리려면 아마 이렇게 논문에서 수시까지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근데 보통은 뭐 미안 사죄의 의미로만 알고 계시는데 이전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가게 같은데 들어갔을 때 스이머쌤 할 때는 어 누구 있나요? 계세요? 예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선물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또 아 너무 스이머쌤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죠. 또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마사오님이랑 저랑 걸어가고 있는데 마사오님이 혼자서 자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다리에 자기 다리에 걸려서 그래서 자기 다리에 걸려서 혼자 넘어졌는데 제가 옆에서 어 나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아 스이머쌤 나이조브데스까?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스이머쌤은 영어에서 익스큐즈미란 말 굉장히 많이 쓰지 않나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익스큐즈미 이런 말 있잖아요. 얘 뭐라고요? 옷깃만 스쳐도 익스큐즈미 그래서 외국애들 그냥 조금만 스쳐 지나가도 아니면 문 열다가 우리나라의 감각으로 치면 아이쿠 실례합니다 죄송 아이고 이런 이런 모든 거에 다 익스큐즈미 익스큐즈미 쓰잖아요. 일본 똑같아요. 거기다 이때 심마생을 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웃긴 거는 일본 광고에서도 그런 게 나왔는데 춤추는 대수사선 여주인공 있잖아요. 이름이 뭐지? 후카체리 후카체리가 이제 좀 매사에 이렇게 서투른 사람처럼 나오는 거야. 서투른 게 아니라 그 머피의 법칙에 항상 걸리는 뭐 그런 캐릭터인가봐 지하철에 이제 패스를 띵 넣으면 지나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지가 넣었는데 고장이 난 거야. 못 가니까 뒤에 사람들 불편하잖아. 자기가 실수했다고 이건 기계 실수지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탓을 하잖아. 그럴 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쓰이마생이거든. 그러니까 남들에게 패를 끼쳤다. 나 같으면 딱 넣었는데 안 되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왜 안 되고 지랄이야. 그렇죠. 여기 역장 나와. 항상 남탓을 하죠. 거기서는 거짓아 이러면 쓰이마생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익스큐즈미라든지 죄송합니다. 아이쿠 저런. 어허. 뭐 이럴 때 다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죄송합니다에 가두지 말고 그냥 버릇처럼 툭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과 외에 크게 쓰는 말은 점원을 부를 때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그렇죠. 아니면 또 선물을 받았을 때 그렇죠. 식당에 있을 때도 우리는 이모 저기요 여기요 사장님 이러잖아요. 그럴 때 쓰이마생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감사하거나 사제의 마음을 표현할 때보다는 되게 가벼운 말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말 미안하다면 모시야케 고자이마생 하시고 정말 또 고마울 때는 너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건 좀 가볍게 마선이 말씀하신 대로 익스큐즈미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AV에 보면 이제 관계가 순박한 옆집 총각이에요. 학생이에요. 고등학생 그 옆집에 토나리노 옥상이 되게 열려요. 뜨거운 아줌마야. 그래서 유혹을 해. 그래갖고 옆집 학생을 꼬셔. 그래갖고 낮에 미래를 즐기는데 막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 숫기 없는 남학생이 꼭 이렇게 당하잖아 일부러. 그래갖고 이제 딱 한다? 그래갖고 이제 딱 산림 찍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스미마생 이럴 때는 신뢰합니다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도 신뢰합니다 신뢰하셨을 때도 그거를 스미마생으로 좀 더 약간 가벼운 느낌 살면서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겠냐만은 그럴 때도 스미마생을 씁니다. 범위가 넓은 대신 그 의미나 그 마음은 깊지 않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아 요건 내가 읽어야겠다. 후지지 말입니다님 우와 마사오님 목소리랑 완전 틀리게 생기가 제목인가봐요. 내용이 이건 지시가 다 안 붙인 것 같은데 그냥 우와 생각보다 미남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들었습니다. 우와 내 거는 막 꺼져라고 읽으면서 자기 거는 진짜 우와 이런 거 자기가 자 또 다른 의견은요? 아 요것도 있네요. 요거는 아 요게 요거 하나 더 있네. 폭풍소년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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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소년님 위에 우아 마사오님 목소리랑 완전 틀리게 생각보다 미남입니다. 뭐 같은 거 두 번 같은 거 두 번 했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네요. 생각보다 미남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야 후지지 말입니다. 다음부터 이거 너무 한 번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한 번만 적으셨는데 마사오님 세 번 읽은 거지만 도배해 주세요. 다음 폭풍소년님이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마이상 멘트에 중간중간에 한국 여자분이 통역을 하시던데 그분이 앞으로 방송에 나오실 계획은 없나요? 초웅님이 부활하시지 않는 이 상황에서 다른 여성 패널이라도 한 분 계셔야 중용이 지켜져서 두 분이 잡혀가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초웅이 또 그렇고 지금 마이상이라든지 왜 이렇게 여자스러워 한 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 남아 사는 새끼들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 여자 목소리도 듣는 게 좋겠지. 그렇겠죠. 그건 알겠는데 그게 간간히 들어와야지 이렇게 그냥 계속 매번 나오는 거는 이상하다고 봐요. 왜 이렇게 또 웬일로 진지하게 초웅이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나 역시 요새 진짜 초웅이 뭐하냐 전화해서 죽었대? 죽지는 않고요. 이제 커피 관련 그쪽 직종에서 또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 그럼 전화 한번 해봐야겠죠. 자 다음 의견은요? 그 다음에 메모리님도 오이시러님 이번에 되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 웃음소리나 얘기하는 게 그런데 댓글을 보다 보니까 그 오이시러님은 사실 저희가 번역을 해서 그걸 후시녹음으로 붙인 건데 아 저기 성우 그거 했던 애가 오이시러야 또 닉이? 네 오이시러입니다. 왜? 오이를 왜 싫어해?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해달래 오이시러라고 우리 벙커 깁스키 글 적을 때도 오이시러라고 적었거든 아 그래? 가지는 좋아한데? 모르겠지 뭐 좀 이상해 같고 왜? 가지는 맛있긴 하지 그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잖아 무슨 의도? 아니 야채 오이가 채소잖아 가지도 채소잖아 그래서 오이를 싫어하길래 그럼 가지는 좋아하냐고 취향을 물어보는데 뭐 무슨 의도? 나는 도대체 너희들하고 벽 떨어져서 방송을 하기가 힘들어 여기서 잠시 공부를 하자면 오이는 일본어로 왜 갑자기 일본어가 나와? 큐리 가지는요? 나스입니다. 이럴 때 또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아 근데 오이시러님 목소리를 댓글을 보다 보니까 목소리가 하카세마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러웠죠. 그러니까 톤이 비슷하니까 오 하카세마이님 몰랐는데 뒤에 붙는 게 다른 분 붙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후시로 번역할 때도 내 옆에서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이상 목소리 인토네이션 억양 그거 흉내내서 해봐라 진짜 속은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았어. 그러니까요. 댓글을 그렇게 남기셨다니까요. 하카세마이 씨가 아닌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한국어도 하카세마이시네요. 되게 잘하신다고. 아닙니다. 저희 딴짓 카페 오시면 지금도 커피를 내리고 계신데 그분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나요? 눈에 띄는 의견이 하나 있네요. 네. 마사원님 민남입니다. 계속 읽어 그거. 다음 의견.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래플러 윤창중님 이거는 마사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번은 이런 거는 빼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사원님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만기타맨님이 희귀성 씨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지지난주였죠. 내 기억으로는 우리가 즉배우 즉배우 했었는데 거만기타맨님의 제목은 눈을 의심한 희귀성 씨 즉시는 함경북도 성진 씨를 본관으로 하는 성진 즉시 단보미다. 시조 즉간부는 일제강점기의 철도 공무원으로 조선에 파견한 일본인 쓰지 씨와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런 역사가 있네요. 10대 때인 1954년 어머니를 따라 대한민국으로 귀화하면서 성진 즉시의 시조가 되었고 어머니의 고향인 함경북도 성진을 본관으로 즉시를 호적에 등록하였다. 즉은 본래 일본 한자로 한국어 발음은 10이지만 호적에 올릴 당시 즉의 한국어 음이 없어 즉의 음을 빌렸다고 한다. 이거 정말 일본어 교육방송에서 소개할 만한 일본인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지금 한경북도 성진시가 본관으로 하니까 월남을 했거나 6.25 때 아니면 그런 분들이 없다면 지금 한경북도 즉 이북에는 북한에는 즉시성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뭐 모르죠. 지금 후손들이 좀 남아있겠지. 이게 왜냐하면 몇백년 전이면 후대가 끊겼다고 할 수도 있지만 1954년이니까 귀하한 게 그것도 6.25 이후잖아. 54년이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즉배우 즉배우라고 웃었는데 만약에 통일이 되어서 영화 천만 관객 동원하는 영화나 이런 데서 즉배우가 정말로 의미는 다르지만 자기가 즉시인데 배우를 하면 피치 배우가 된 거잖아. 그러게요. 이건 뭐라 그래야 돼. 안타깝다. 뭐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아니 그건 자기성이 그런데 정말 그런데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정말 자기성이 즉시인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부끄러운 게 아니지. 왜 격려를 해. 즉시가 못 돼서. 그러니까. 힘 내시고요. 파이팅입니다. 저희 아브라인 연구원은 즉시를 응원합니다. 저희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뭐가 있나요. 네. 이번에는 지메일로 온 의견인데요. 저번에 댓글에 보니까 왜 자기 사연은 안 읽어주냐고 내 마음이지. 의무가 아니야. 당신들이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읽어드려야겠어요. 메일로도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로드 오브 다크니스 마사오님. 선 오브 스쿼렌 죽돌님. 아브라인 이용구가 쉬는 동안 시즌 1을 정주행하여 시즌 2까지 따라잡은 슈하군입니다. 고생하셨네. 건의사항. 한국의 덕력 가득한 소년 소녀들이 일본의 문화를 접할 때면 쇼화시대 헤이세이시대 같은 일본의 연호를 접하게 되는데 이 연호란 언제부터 언제를 의미하는지 이 연호를 언급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 3년 숙종 25년 말 그대로 일본에서는 천황 텐노라고 하죠. 일본 국왕으로 읽을지 천황으로 읽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고유명사라고 보고 그냥 텐노 천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면 1989년생부터는 헤이세이고 1926년부터 1989년까지는 쇼화 그전에는 타이쇼 메이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천황이 죽으면 그전 천황이 죽으면 막 일본에서 연호를 정한다고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이제 학자들이랑 장관들이 협의를 해서 규칙도 한 여섯 가진가 되게 있어요. 서민적이지 않을 것 쓰기 쉬울 것 그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을 것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정하는 거죠. 그 다음 천황이 전때 천황의 연호를 어떻게 참진 이슬로 좋은데 진로 이렇게 막정하지 않고 그렇죠. 결정하지 않고 5만 학자들이나 이것도 이제 강료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989년 1월 7일까지가 쇼화라고 하면 그 다음에 죽고 나서 이제 헤이세이가 즉위를 하죠. 연호가 헤이세인데 그러면 1989년 1월 8일부터는 헤이세이 원년생이고 1989년 1월 7일생은 쇼화 64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농담을 많이 해요. 헤이세이 우마레 쇼화 우마레 아 형 무슨 타이쇼 우마레 까요 이러면서 옛날 사람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이냐라든지 그런 식으로 농담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나이 있는 형님들 연구업대 형님이나 비치 형님들 50명이 나옵니까 50줄에 나다른 형님들 꼰대라고 놀릴 때 형님 그때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일사우태때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이죠. 나는 이문세가 좋더라고요. 형님 연배는 이미지 아닙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그런 말을 일본어로 하면 쇼화 우마레 까요. 쇼화에 태어났냐. 네. 그 다음에 더 전에 1912년 13년이라면 다이쇼우마레 까요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특히 그런 말도 잘 써요. 전후세대 전전세대 그걸 나누는 것도 꼰대 최신 이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쇼화랑 헤이세이 느낌으로 하면 쇼화 시대는 이제 아저씨 느낌이죠. 1989년 생 헤이세이부터는 이제 좀 신세대 20년 정도 만에 이제 일본 IT 기술이나 그런 것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1989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이제 좀 아저씨 아줌마 이런 구세대 같은 일본에서는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천황에 따라서 이런 느낌이 나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죠. 연호 연호를 우리나라에 쓴다고요? 우리 쪽에서는 주체 몇 년 옛날이니까 80년대 80년대 이전이니까 89년 이전이잖아요. 89년 이전이잖아요. 1월 7일까지. 와 되게 노인네다. 옛날 만주법판에서 개장수하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농담화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질문도 있네요. 혼자서 게임과 애니메이션 음악 등으로 덕력을 차곡차곡 정립하여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일본 뮤지션과 인터뷰를 한다거나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워낙 근본이 없는 일본어라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늘 한켠에 남아있었습니다. 저처럼 되는 대로 듣고 보고 따라하다 보니 초급이라기엔 잘하고 중급이라기엔 빈 곳이 너무 많은 덕력 충만한 분들이 꽤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네요. 학원 끊으세요. 우와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일본 뮤지션과 인터뷰를 이 슈하군 메일 좀 보내주세요. 일본 뮤지션 누구와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니까 슈하군께서는 메일로 그걸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답을 해드리자면 요즘에는 앱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라디오나 NHK뉴스나 이런 거는 앱에서 니온 뉴스 라든가 라지오라고 검색해 보시면 매일 그냥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저도 듣는데 앱 다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내용 것도 챙겨드리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한세까이 오늘의 반성회 이쯤에서 마치고요. 본격 1부 첫 시간 들어가보죠. 자 오늘의 첫 코너 니 뽕이다! 아이씨 아이씨 들을 때마다 이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재밌는 기사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아 뭐 형 맨날 이런 기사만 들고 와. 자 소개해 주시죠. 첫 번째 기사 정말 소름 돋는 게 정말 소름 돋지지 않나요? 그러게요. 예술만 따고. 네. 그런데 어쨌든 2013년에는 변호사를 목표로 게이오대 법과대학에 편입을 해서 그래갖고 1차 시험도 합격을 했대요. 변호사 예비 시험. 그래가지고 봉사활동하다가 알게 된 여성과 결혼을 해서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었고 예비 시험에도 합격해서 본시험에서 합격하면 변호사로 기업도 하고 그러게요. 곧 변호사 될 사람이네요. 그랬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와이프가 그 사무실 소속 변호사 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 42세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이 된 거죠. 그래갖고 이 청년이 자기 와이프한테 세대기죠. 한테 물어본 거예요. 추궁을 한 거지. 그랬더니 결국 모 씨가 술을 마시게 한 뒤에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간당했다 이거죠. 이거는 열받을 만하네요. 성폭행당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쳐들어가서 권투선수 출신이잖아. 한 대 스트레이트 날린 거야. 그리고 두드러 패니까 뻗었잖아. 그래서 준비했던 가위로 바지를 벗긴 다음에 자른 거죠. 이렇게 나오네요. 도쿄 미나토구의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소지했던 원예용 가위로 절단했다. 여러분 분제할 때 톡칵톡칵 잘라내는 거 있잖아요. 왜 좋아해. 너무 무서운데. 난 지금 소름이 돋아. 톡칵톡칵 잘라내는 걸로 석헉 잘라내서 그다음에 그냥 그걸 또 빨리 접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변기에 빠뜨리고 물을 내려버린 거죠. 끝내 못 찾았대요. 이로 인해 변호사는 인조성기를 다는 약 1년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한생가이 할 때도 2010년 기사를 가져와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이거 올 8월에 있었던 일인데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대요. 그런데 엊그제인가? 하여튼 일본에 또 뉴스가 도배가 된 거야. 왜냐하면 첫 공판이 엊그제 열렸거든. 그런데 이 일요신문의 기사를 내가 왜 포함냐면 강윤화 해외정보작가님의 기사인데 맨 마지막에 이 기사 마지막 말비에 세계 곳곳 페니스 잔혹사라는 도표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걸 또 다 정리하셨네요. 고생하셨겠다. 1936년 5월 애인을 성관계 도중 교사라고 그의 성기를 품에 지니고 다니다 발각됐다. 유명한 얘기죠. 아베사다 사건. 이건 감각의 제국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 사건이 원본인 겁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냥 품고 다닌 게 아니라 꼽고 다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성관계도 좀 목 졸라 살해하는 이유가 오르가즘을 느끼려고. 남자를 목 졸라 죽이면 남자가 죽으면서 몸이 경직되고 그런가 보죠? 몸이 경직되면서 더 부들부들 거리나? 그건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튼 그런가 봐. 그래서 이게 감각의 제국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역기 사건을 크게 폐자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도 일본이네. 왜 그렇게 잘라. 일본을 이렇게 자르는 걸 좋아해. 1982년 6월 술집 여정호번이었던 여성이 애인이 외도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서 살해한 뒤에 성기를 절단했다. 이거는 이제 성관계 도중이 아니라 죽인 후 절단을 했네요. 미국에도 있네요. 이번에는 1997년 12월 살해당한 친구의 원수를 갖기 위해 남성을 유혹한 후 성기를 절단했다. 이거는 영화 내무덤에 침을 뱉어라 스러운 얘기네요. 복수를 위해서. 리벤지. 그런 영화가 있습니까? 내무덤에 침을 뱉어라. 어떤 시골 마을에 여성이 여행을 갔다 하는가 아니면 그냥 살러 갔다 하는가 하다가 동네 토베기들 양아치들한테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한 후에 완전히 다 썰어버리는 다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명작이에요. 요새 최근에 되게 옛날 작품인데 최근에 리메이크 됐어요. 그러게요. 그 말을 원래 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내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고 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목을 들으니까 그분이 생각이 나네요. 프랑스의 경우도 있네요. 2008년 10월 애인의 외도를 알게 된 남성이 상대남을 불러내 성기를 절단하고 화장실에 흘려보냈다. 이거 되게 이번 사건하고 화장실에 흘려보내면 정말 참 찾을 수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번 지금 일본 이 사건도 그렇죠. 물 내려버리면 끝이지. 다음 미국은 2011년 9월 아내가 남편의 밥에 몰래 수면제를 타서 혼전시킨 뒤에 칼로 성기를 자르고 음식물 분해기에 넣어버렸다. 왜 이거 웃어. 좋아해. 섬뜩한데 그걸 그냥 갈아버렸네. 믹서기로. 그러게요. 또 이런 영화도 있죠. 공포 영화인데 4개국 감독이 같이 한 영화인데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4개국 감독이 같이 한 거면 몬스터 아니야? 아 네. 몬스터에서. 1도 있고 2도 있고 그러지 않나? 어쨌거나 이병헌 나온 것도 있고 그렇죠. 재밌습게 봤어. 그때 배우 임원희 씨가 나오는 역할 중에서 손가락을 잘라서 아 피아노? 네. 믹서기에 갈아버리는 이병헌이 영화감독이고 강혜정 씨가 와이프고 그런데 피아노 치는 사람 그렇죠. 그 역할로 나오죠. 그런데 배우 그때 임원희 씨가 이제 갈아버리는 정말 남편이 정말 말을 안 들었나 봐요. 말을 안 듣는다고 수면제 먹고 재운 다음에 잘라서 갈아버리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말 안 들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안 되겠네요. 2013년 7월에는 중국입니다. 중학교 교장이 교무실에서 불륜 상대이자 청소부 여성에게 성기를 절단당했다. 그리고 이번 올 8월에 있었던 일본 지금 소개해드린 사건 바로 직전이네요. 우간다에서 2015년 3월에 한 남성이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남성과 시비크 때 폭행한 후 성기를 절단했다. 왜 그랬대? 이건 참 되게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우간다와 경우 빼고 다 이제 불륜 이런 자 봐라. 주로 상대방에 대한 분노네요. 애인을 성관계 도중에 잘랐고 애인이 외도한 사실을 알고 격분을 해서 잘랐고 중학교 교장이 불륜 상대인 여성에게 절단당하게 했고 또 살해당한 친구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유혹 후에 잘랐고 애인의 외도를 알게 된 남성이 상대 남자를 불러갖고 잘랐고 다 외도잖아. 그런데 아내가 아까 수면제에 매긴 다음에 잘라서 갈아버린 네. 미국의 경우에 이거는 외도가 안 나왔잖아요. 내용이. 외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말대로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건가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러게요. 이거는 외도겠지 이것도. 그런데 저는 이런 건 정말 반대해요. 반대해야죠. 저도 반대합니다. 이런 거는. 아니 외도를 했으면 그냥 헤어져. 그러니까 상대가 외도를 한 게 싫으면 헤어져. 그냥 헤어지고 안 보면 되지. 여자들이 그런 거 되게 막 뭐라 그러잖아요. 증오하잖아요. 어떤 겁니까? 보복 보르노라 그래가지고 복수 보르노. 남자랑 여자랑 헤어졌어. 여자가 찼어. 차인 남자가 자기를 찬 여자한테 복수한답시고 둘이 사랑할 때 찍었던 동영상을 업데이트하는, 올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대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까? 네. 미국 보르노 사이트 중에 그런 사이트가 있대요. 그리고 그런 장르의 보르노를 그런 동영상을 복수 보르노라고 한대요. 그러면 여자들은 되게 욕하잖아요. 그런 걸. 당연하죠. 그건 욕할게요. 정말 범죄죠. 그게 범죄잖아. 그런데 자기가 사귀었던 애인이 바람 핀다고 무슨 폭로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이렇게 자른다든지 똑같은 짓이잖아. 그게 복수 보르노라고 뭐가 달라. 본질적으로. 그냥 마음에 안 들거나 저 새끼가 나쁜 새끼였어. 그럼 전연이 나쁜 년이었어. 그럼 헤어져. 안 보면 되잖아. 그런데 이걸 보면 상대방과 갑과 을의 관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겠죠. 상대방이 되게 유명인이고 예를 들어서 여성분은 되게 사회적 위치가 낮거나 스스로 생각해 보잘것 없다면 그에 대한 대응 카드로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지. 그게 복수 보르노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봐봐. 상대방은 유명해. 그러니까 그게 복수가 되는 거지. 가리봉동 산 2번지에 사는 김 씨야. 그러면 그걸 페이스북이나 트위드에 폭로해봤자 사람들이 귀뚱으로도 듣냐고. 그런데 자기는 약자래. 저 사람은 유명하고. 사람관계에서 그런 게 어딨어. 만약에 공직자라면 모르겠지만. 공직자도 그래. 그게 프랑스에서 이런 데서는 분륜 다 하고 하잖아. 그거는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유명한 사람을 내가 사겼어. 그리고 나는 그게 약자야? 왜 언제 갑자기 약자가 됐어? 그냥 헤어지면 끝인데. 남남인데. 사람 대 사람이. 약자고 강자가 어딨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사오 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크게. 저는 약간 당황했는데. 왜 이렇게 크게 화를 하려고. 아니 잘랐잖아.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랑과 사랑 간의 문제는 논리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감성적으로 폭발했을 때. 싫으면 헤어져. 복수하지 말고 그냥 헤어져. 저 같은 경우는 민사상으로 해결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내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인이야. 스포츠 스타든 연예인이든 유명인이야. 그리고 내가 사회적 약자야. 그런데 그 힘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사기를 당했다든가 돈을 띄켰다든가 민사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가 있으면 법으로 처리하는 거지. 그 사적 복수 폭로 이런 거는 그 복수 포로노하고 뭐가 다르냐고. 똑같아요. 다르긴 다르죠. 복수 포로노는 그냥 단순히 이제 성적인 흥분 그런 거라고. 아니 엿먹어라잖아.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대 엿먹어라잖아. 그거랑 본질적으로 똑같지. 내가 금전적이든 육체적이든 뭐든 피해를 봤다면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면 민사로 차라리 법으로 해결하라고. 그럼 왜 폭로를 하고 그래. 아니면 왜 짤르고 그래. 아살렘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돌아. 아니. 내가. 흥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상하네. 왜 이상하게 걸고 가니. 아니 왜 오늘따라 왜 이불 제가. 제가. 사실 좀 당황하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지난 회도 쭉 들어보시면.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혹시. 없습니다. 아닙니까. 지난 회에. 인조라든가 지금. 잘 있습니다. 우리 피토로 아직 잘 있고요. 건강한데요. 자 여러분. 이 정도로 감정이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지난 회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회에 들어보시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이런 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강력한 목소리를 평소에도 내왔고요. 오늘따라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잘랐다잖아. 일단.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나도 모르게 됐나 본데. 뭐 또 거기다 또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자꾸 정당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르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사실 또 그래요. 자르지 맙시다가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혹자는. 아니 그럼 외도를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도덕적 의문데. 외도를 안 했으면 잘릴 일도 없었냐라고 할 텐데. 외도가 아니라 외도 할아버지를 했어도 자르면 안 돼. 그건 첫 번째고. 자르면 안 된다. 그다음에 외도도 하면 안 되지. 앵간하면. 그렇게 정리하고 갑시다. 친구의 복수나 원한. 그것도 법으로 해결해. 사적 복수로 하면 안 되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렇죠. 저는 이런 사건 볼 때마다 감정이 드는 게. 잠깐 왜 이렇게 덥니 에어컨 좀 틀어요. 왜 이렇게 덥지. 저는 이런 거 접할 때마다. 여기 있으면 또 많은 사건이나 또 이런 제보자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 사회 구성원과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해결한 것이 맞는데. 정말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자르는 거. 그거라든지 복수를 위해서 만약 내 상황이 된다면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 것 같습니다. 왜 마사원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같이 차를 타고 가면 엄청난 욕을 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막 욱 하면서 그런 거 보면은. 자르면 안 되긴 하죠. 하지만. 내가 그런 욕을 많이 먹긴 해 사실. 이슬직구 하면. 내가 인도를 걸어가다가 횡단보도나 어딜 걸 걸어가는데. 차가 이렇게 훅 들어오면. 이런 사람을 쳐? 왜 밀어 밀어봐. 그러니까요. 이러고 운전자를 욕하고. 내가 운전자인데 사람이 막 이렇게 무단횡단을 해서 내 옆을 알짱거리고. 아우 진짜 인간은 차를 한 번 서고. 이 씨 확 밀어볼까 보다. 이러면서 또 사람을 욕하고. 그러니까요. 저의 타치바. 저의 입장에 따라서 많이 바뀌긴 하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람이 또 화가 나면은. 자를 수도 있다고요? 자를 수 있는 건 아닌데.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친구가 당했다거나 내 애인이 어떤 일을 당했으면은. 저라도 생각은 할 것 같아요. 문득 근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성기를 자르다 하니까. 왜 뜬금없이 이겼다고 그러지? 성기 깨리 쥐소. 왜 성기 깨리 쥐소. 상관없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송 중에 핸드폰으로 야구 보지 마. 되게 성의 없이 한다 진짜. 야구 보니까 아니고 지금 역전했어. 진짜 어떻게 방송하면서 핸드폰으로 야구 보면서 말을 하냐. 청자분들한테 내가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되게 마선이 성의 있게 방송하는 줄 알았었죠? 지금 저랑 눈도 안 마치고. 휴대폰으로 두산 지금 야구하는 거 보면서. 막 혼자 막 흥분하고. 사람이 정말.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제가 읽을게요. 다카키 부흥상. 여자 속옷 훔쳤나. 뭐야. 방송 중에 휴대폰 좀 계속 틀어놓지 마. 휴대폰 이용 정지 안내.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인해 고객님의 휴대폰 사용이. 정지될 예정입니다. 자성이 불편이 없도록 요금 납부 부탁드립니다. 자성이 차 안 해놨어? 그런 거 안 돼. 서글프다. 속보입니다. 조만간 제 휴대폰이 끊긴답니다. 제가 이러고 삽니다. 이걸 듣고 있는 휴대폰 관계자 여러분들은 많은 좋은 부탁드립니다. 좋은 일을 받자 돈을 내라 이거 뿐이겠지만. 일본에서 지난 회였나요? 우리가 지지난 회였나? 일본 총리 부인이 광폭 행보. 광폭 주정. 술 주정을 해서 스캔들이 있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외도를 하셨죠. 퍼스트레이드께서. 그런데 그 외도는 아니지. 그냥 술 먹고 친한 연예인 볼에 뽀뽀한 거 가지고. 그럴 수 있지. 중년 여성이 술 먹고 오버할 수도 있는 거지. 같이 모텔에서 나오고. 같이 호텔에. 여기서 또. 노그러우신데요. 우외로. 계급이 드러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총리 부인하면. 자연스럽게. 둘이 호텔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래야 되잖아. 나는. 나도 모르게. 같이 모텔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호텔을 가본 적이 없어. 아. 안타깝네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예전에 그 얘기 했지. 어떤 거? 세종문화회관 뒤편에 호프집에서 친구들이 1일 호프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갔다가 다른 친구가 전화를 한 거야. 위치 물어보려고. 어디냐. 나도 모르게. 주위에 몇몇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 여기 세종문화회관 뒤편인데. 아.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아니. 총리 부인이 연예인하고. 호텔에서 나. 이래야 되는데. 모텔에서 나.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지 드러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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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호텔 가실 수 있도록. 그렇죠. 빨리 광고가 붙어야 될 텐데.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의 장관이 부흥청 장관인 부흥상 박각기 씨가 여성 팬티를 훔친 문제가 또 일본의 정치 스캔들이 됐다고 하네요. 여기서 부흥상이라고 그러면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후쿠오쩌라고 하는데 이게 동일본대지진 2011년도였나요. 13년인가 11년인가 아무튼. 그때 이제 처음 생겼습니다. 부흥청이라는 게 아까 마사오 님이 스튜디오 들어기 전에 붐업 하신 것이라고. 그렇죠. 붐업 붐업해서. 다들 부흥상이 뭐지 이럴 때 제가 딱 들으면 알지 않냐 직관적으로 붐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해지역 재난지역 돌아다니면서 트럭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깜빠래.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furch. 보먹 시키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속이 holes 되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 지진 피해나 복구 이런 데에서 그 지역이 많이 쇠퇴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다시 정말 말 그대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부금이나 이런 문제를 처리하고 후쿠시마 같은 최근에 벌어진 일을 지금 부흥청이라고 있죠. 그런데 다시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자. 그렇게 해서 다시 마을을 부흥시켜보자. 이런 일을 하는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소리 질러. 부흥시키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부흥청 문제가 후쿠시마 문제와 연관돼서 사실 일본의 진보적인 기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후쿠시마가 지금 이렇게 문제고 원전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데 또 거기에 이제 돈의 논리로 사람을 다시 보내고.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요. 그런데 얘들 네이밍 잘하지 않나. 그런데 재건청 이러면 왠지 좀 있어 보이고 그럴 텐데 부흥청하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도 제일 첫 번 듣는 느낌이 심령대 부흥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떠오를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이건 일본인 감각으로는 또 그렇게 어색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부흥청장이죠. 부흥상 장관급이죠. 탑입니다. 부흥청에서. 그렇죠. 청장. 뭐뭐 상 하면 관방상. 관방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총리 대신? 부흥 대신인가? 부흥 대신? 그냥 일본에서는 부흥상이라고 부르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반이요. 무려 30년 전에. 이 양반이 30대 초반에 동네 은행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짝사랑했대요. 로맨티스트예요. 거기까지는 로맨티스트네요. 짝사랑했대요. 그래서 이 여성이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한 거예요. 열쇠를 복제해가지고. 왜 시골에서 보면 열쇠 그냥 꽂고 창고 같은데 꽂고 그냥 놔두고 이럴 때 있잖아요. 화보 밑에 한번 넣어놓고 그러죠. 그걸 어떻게 샥 해가지고 복제를 해가지고 집이 몰래 숨어 들어가서 팬티를 훔친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범죄가 되네요. 그렇죠. 뭐가 범죄까? 무단 침입이 범죄죠. 일단 열쇠를 복사한 것도 범죄고. 나 형이 범죄 레벨이 되게 높은 것 같아. 범죄로 보는 게.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열쇠를 복사한 것도 범죄고. 그렇죠. 무단 침입도 범죄죠. 여기까지. 이 두 개는 동의하자. 그렇죠. 범죄 맞습니다. 팬티를 훔친 건. 그것도 당연히 범죄지.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논란의 여지가 있어. 당연히 범죄지. 그런가요? 네. 그거를 차후에 논쟁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피해 여성의 동생이 이걸 이번에 폭로한 주간지가 슈칸신초. 주간신조라는 잡지인데 거기에 인터뷰를 하면서 동생이 이렇게 증언을 했대요. 열쇠를 마음대로 복사해서. 아니. 피해자처럼 해야겠다. 여자 목소리라면. 피해자의 동생이라고만 나오지. 남동생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열쇠를 마음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시골이니까. 무방비에. 아니. 이거 형 되게. 음성변조. 피해자 얘기잖아. 피해자 동생이 음성변조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또 범죄 관련 사실인데. 그렇게 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건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시골이니까 무방비를 참고 왜 열쇠를 두거나 하잖아요. 이걸 어느샌가 가져다가 자기 열쇠를 만들어놨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마음대로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참. 갑자기 집주인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했나 원.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섬뜩한 사건이죠. 그걸 참 이렇게 바꿔버리니.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집에서도 이 닭갓기상의 지문이 발견됐고. 집 앞에 세워져 있던 차에도 이 닭갓기상의 차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걸린 거잖아. 그렇죠. 처벌을 받든 어떻게 했어야 되잖아. 확신 범이죠. 거의. 그런데 경찰에서 처벌 안 받았어요. 그 당시 30년 전에. 그러니까 체포도 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이 입건 처리조차 되지 않았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 이 닭갓기 씨의 부친이 해당 씨, 쓰가루 씨의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력 관계가 작동하지 않았나. 압력이 작동하지 않았나. 상식적으로 그냥 네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남의 집 열쇠를 복제해가지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팬티를 훔쳤어요. 넌 어떻게 될까? 저는 팬티를 안 훔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훔쳤다고 치자. 그리고 열쇠를 복사하지 않죠. 여는 방법은 되겠다면서 좋은 방법도 많은데. 네가 더 무서웠네. 그런데 어쨌든 얘는 이 양반은 30년 전이지만 어쨌거나 덮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마다 괴문서가 돌았대요. 그렇죠. 이 사람이 참고로 벌써 육선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괴문서. 확인되지 않은 괴문서. 유언비어 찌라이실 수도 있으니까. 팬티움 친놈이다. 팬티움 친놈이다. 이렇게 뿌려졌지만 육선이나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슈칸신초 주간신조라는 잡지에서 정면으로 이걸 깐 겁니다. 이거는 괴문서가 아니죠. 공식적으로. 취재를 한 거니까. 슈칸신초가 이제 좀 센 기사를 많이 내는 곳이긴 한데 저도 마사오님이 이번에는 이 기사하자고 이걸 보내서 또 왜 좀 이상한 거 맨날 들고 오는지 되게 불만이 많았는데 이거를 이제 일본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일본의 도색잡지 기자입니까? 아닙니다. 되게 정통 기자 르뽀 기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되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마사오님이 단순히 팬티라는 단어 때문에 이 기사를 선택했지만. 아니죠. 저는 그 아버지 권력 시장 정치 권력이 작동해서 자기 아들의 허물을 덮었다. 이런 것을 주목한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자들한테 물어보니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 기자들이랑 직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지금은 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녹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기자들 코멘트를 받았는데 익명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틀어드리지는 못하는데. 이 방송이 뭐라고 아브라인 이용구가 뭐라고 일본 실제 유명 주간지의 실제 경력 기자가 직접 발로 뛴 취재한 기자가 이거는 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발언이 이런 전 세계적인 방송에 나가는 건 좀 그렇다. 참고로 내가 아브라인 이용구에 나갔나는 걸 안 했어. 그냥 내가 지지한다고 그랬지. 아브라인 이용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네가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알아. 그분은 압니까? 워낙 세계적인 방송이라서. 그래서 월드와이드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 주간신조에서 정면으로 이걸 깠기 때문에 까발렸기 때문에 아주 정치적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본인은 극구 부인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럼 명예훼손으로 걸 거냐. 그랬더니 그러지는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쓴 기자들한테도 물어보니 다카키 부흥상한테서 어떤 압력이 없었는가. 부흥상의 부흥이 이름이 아니에요. 부흥청이라는 관가의 상, 장입니다. 물어보니 마사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이라는 걸 걸 수도 있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걸지는 않았죠. 그리고 자기들도 걱정 안 한다는 거죠. 기자들도 전혀 걱정이 없다고 자기들은 사실 있는 그대로 적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팬티 사건 하니까 떠오르는 게 지난주였어요. 친애하는 민호루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밝히자면. 이쪽 방면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성지술래. 어떤 AV 여배우가 찍은 작품의 동선을 다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자기가 사전 촬영을 촥 했던 그런 게시물이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그 주인공입니다. 전에도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죠. 그 민호루상이 지난주에 서울에 올라와서 저랑 술을 마셨어요. 대학로에서 고기를 굽는데 둘이 단 둘이 앉아서 남자 둘이서 소주를 먹는데 한참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민호루가 형 혹시 몰라서 이거 갖고 왔는데요. 이러면서 가방을 이렇게 찡이 열어요. 그래서 딱 꺼내니까 미즈나 레이의 팬티를 꺼내려고 해요. 미즈나 레이라면 AV 배우 아닙니까? 네. 유명한 배우죠. 미즈나 레이가 팬 사인회 같은 거 팬과의 만남. 팬 미팅을 자주 한대요. 가끔 하는데 일본까지 가서 참석을 한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민호루님이 술자리에서도 같이 술도 먹고 그랬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미즈나 레이가 술을 그렇게 좋아한다네. 그런데 어쨌든 팬 사인회 이런 데서 갔는데 즉석에서 입고 있던 팬티를 팔았다고 합니다. 경매에 붙여서. 그래요? 즉석에서요? 아닌가? 그냥 들고나는 입은 걸 벗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입던 거라고 그냥 자기가 들고나왔나?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벗어줬는지 아니면 입고 있는 거 빼고 자기가 집에서 따로 챙겨왔는지 내가 지금 얘한테 들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렇죠.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미즈나 레이의 팬티를 그 자리에서 경매로 판매를 한 거예요. 팬들한테. 그거는 더럽지 않습니까? 네? 쓰던 거잖아요. 레어템이지 미친놈아. 쓰던 거잖아.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그걸 누구한테 선물해? 그걸 왜 선물해? 네. 그럼 가지고 뭘. 보관을 해야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걸 혹시 몰라서 하면서 꺼내낸 거야. 아니 혹시 모르는 게 무슨 경우인데. 그냥 자랑하려고 꺼낸 거지. 얘 화장실 갔을 때 저를 들고 틀까? 아니면 제 뒤돌아 봤을 때 뒤통수를 맥주병으로 뚱 친 다음에 강탈을 할까? 그 정도입니까? 레어템이죠. 미즈나 레이의 팬티인데. 저는 미즈나 레이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그 정도로 그 업계에서. 예를 들어서 음악계로 따지면 어떤 분인가요? 음악계로 따지면 머라이어 케리나. 이 정도로 해두자. 난 팝을 잘 모르지만 그게 유명하잖아. 크리스타 막달레나? 크리스타 아갈 아가리가 어쩌고 있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길레는 아니야? 아길레는 아니야. 오케이. 그 정도? 그래요? 되게. 아니면 까불쩍까불쩍한 닭대가리 있잖아. 까불쩍까불쩍한 닭대가리. 걔 브라이스 피시어시? 여자가 할 수 있잖아. 브라이언 스타피어스?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거 그거. 브리트니 그거. 아니면 크리스타 막갈리. 아길레라? 뭐 아무튼 걔. 그쪽. 그 정도급? 그 사람들을 그냥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닭대가리로 표현을 합니까? 아니. 브리트니 스피어스. 오케이. 걔는 마이클 무어. 영화 거기에. 너 영화가 이름이. 총기 관련해서. 그렇죠. 다큐 여러 편이 있는데. 그 로저와나가 아니라. 로저와나였나? 아니면 그 콜럼바인 어쩌고인가? 뭐 아무튼 그. 화시 911이었던 것 같아요. 부시 대통령 외교정책연에서. 맞아. 거기에서 마릴린 맨슨 인터을. 연예인들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연예인들 인터뷰를 하는데. 마릴린 맨슨한테 인터뷰했을 때는. 되게 멀쩡하게. 딱 정상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옳은 말을 하고. 브리트 걔한테 얘기했을 때는. 껌짝짝 쉬면서. 뭐랬어요. 난 부시가 좋아요. 막 이딴 소리라고 앉아있고. 네. 그때 보수적인 발언에서 좀 화제가 됐었죠. 보수적인지가 아니라 그냥. 머리가 빈 걸 드러낸 거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나는 그냥.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닭대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급이. 같지 않을까. 그래요. 그 정도입니까. 나는 뭐 이렇게 팝송을 잘 몰라가지고. 매치가. 내가 이름 아는 걸 그냥. 얼굴 아는 걸 대충 그렇게. 어쨌든 굉장히 소중한 사람의 팬티라는 거네요. 그렇죠.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레어템은 레어템이죠. 가치가 높습니다. 그쪽 어깨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인정받는 수준의. 그렇죠. 나한테 자랑할 정도니까. 인어로가. 그게 떠오르네. 근데. 그냥. 잠깐 줘보자. 줘봐봐. 왜냐하면 저기 화장실 갖고 와서 써보려고. 써본다고요? 그럼 팬티를 가지고 뭘 해. 팬티를 쓴다고요? 그걸 왜 씁니까? 그럼 입어? 아니. 입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국을 끓여먹어? 아니. 국물을 우려?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거 이상하다. 국을 우리는 삶은 물. 괜찮은데? 그걸 왜 씁니까? 그럼 뭘 하냐. 아니 그냥. 너 같으면 미진아레이 팬티를 너한테 딱 줬어. 너 뭘 할래. 아니 만약에 뭐 어떤 소중한 사람의 뭔가라면 그냥 보관을 하지. 그럼 보관도 하지만. 한 번 만져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선물로 반고흐에 자화상 이런 걸 선물했다 치자. 그 엄청 비싼 거를. 그렇죠. 보면 되잖아요. 그 소중한 걸 했다 치자. 그러면 그냥 보관한다는 건 그냥 창고나 금고에 넣어놓는다는 얘기죠. 너무 비싸니까 누가 훔쳐갈까 금고에 넣어놓겠지. 그런데 진정 즐기려면 그걸 벽에 걸어놓고. 그렇죠. 조명도 딱 해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건 그림이니까 그런 거고. 팬티는 누가 그렇게 귀중한 팬티를 선물을 했어. 그러면 누가 훔쳐갈까 봐 보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진정한 용도는 머리에 쓰는 거죠. 그렇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양말은 어떻게 하냐 너는. 저는 양말을 안 신긴 하는데 보통 신죠. 신지. 모자는. 모자는 씁니다. 쓰지. 원래 팬티는 입지. 선물 받은 여성 팬티는. 그거는. 쓰지. 그걸 써야 됩니까? 답답해 죽겠네. 지시야 원래 그걸 써야 되는 거냐? 안 이러잖아. 여자는 안 그래요. 여자는 남자 팬티를 쓰지 않아. 그런데 남자는 여자 팬티를 쓴다고. 그래요? 태어나서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이걸 무슨 유치원 때 안 가르치는 이런 거? 아니야. 많이 써봤다는 얘기입니까? 많이는 아니죠. 그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흔치 않으니까 중요하고.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하여튼 좀 이상합니다.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만. 이쪽 세계에서 그 정도 끄리라니. 그러면 살면서 팬티 한 번 안 훔쳐봤어요? 안 훔쳐봤죠. 당연히. 한 번도 안 훔쳐봤죠. 나도요. 나도 훔쳐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내 친구 새끼가 훔치는 걸 봤어. 그런 경험은 있어. 진짜로. 그때 초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1학년 때였나? 홍대 쪽 뒤편에 주택가들 이렇게 있는데. 담벼락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희한하게 되게 잘 사는 큰 마당 넓은 집이었단 말이야. 그런 주택들이 쫙 있는 부촌이란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 담벼락 안쪽에 빨랫줄이 이렇게 있는데 새빨간. 그렇다고 자주색도 아니야. 짙은 빨간도 아니고 밝은 빨간도 아니고 딱 적당히 붉은. 붉은 장미. 레드. 빨간 팬티가 딱 있는 거야. 그때부터 애새끼들이 좌빨이었던 것 같아요. 빨간색만 보면 환장을 했거든. 내 친구 새끼가 어디서 신기하게 장대 있잖아요. 그걸 구해온 거야. 몇 살 때 이랩니까? 그게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쯤이었어요. 12, 13, 14살. 어디서 바로 장대를 구해오더라고. 눈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이렇게 구해. 그러더니 팬티를 걷어. 장대로. 그러더니 어떻게 쓰지. 그리고 뛰어댕이더라고. 그래요? 골목길에서 보면서 참 미친놈일세. 이랬던 기억은 있네요. 참 본인 얘기를 항상. 남의 신 얘기했지. 어쨌든 위생적으로 별로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 어쨌든 우리 닭갓기상. 간바레. 아니야. 잠깐만. 뭘 간바레예요? 간바레 하는 직업이잖아. 닭갓기상이 부흥상이잖아. 그렇죠. 간바레 하는 남을 힘을 북돋아주는 직업이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간바레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팬티로만 가다가 흘러갔는데. 일본 기자들 말을 들어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피해자에 나온 증언. 가족이나 나온 증언 중에 다른 게 있냐고 하니까. 있긴 있대요. 아직 기사로는 쓰지 않았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경찰에서 무죄가 났으니까. 뭔가 손을 쓴 거는 확실한데. 그 손을 쓴 방법이 돈을 주었거나. 뭐를 제공했거나 그것까지는 아직은 파악을 못했대요. 하지만 피해자가.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을 캔슬해달라고 한 거죠. 이 사건을 없애달라고 피해자 측에서 말을 했다네요. 그렇다면 정황상 부친이나 다카키 씨 이쪽으로부터 뭔가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기자가 말했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우리 다카키상은 팬티를 가지고 뭘 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여성의 팬티니까 느꼈겠죠. 그러니까. 훔쳐서 뭘 했을 것 같아요. 썼어요. 걔도. 이건 만국 공통입니다. 그래요? 60억 인구 중에 남성이라면 좋아하는 여성의 팬티를 손에 넣으면, 득템하면 머리에 씁니다. 이거 이외엔 어떻게 다르게 용도, 제 아까 지시는 맛을 보지 않나 이러는데, 국을 끓이는 새로운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문명인이라면 씁니다. 제가 100% 자신합니다. 저는 동의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쓴다고 하니 많은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그럴 것까지는 없죠. 어쨌든. 하여튼 이게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지나 레이 거를 훔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경매해놨고 그리고 샀잖아요. 민호르무상이. 그건 이해가 가죠. 그건 범죄가 아니죠. 그건 머리에 쓰든 국을 끓여먹든 뭘 하든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의 집 열쇠를 복사해서 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그 여성의 팬티를 훔치면 안 돼요? 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야. 우리 청취자들은 이걸 듣고 또 괜찮은데?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청취자들 수준을 봐. 아무리 범죄인 줄 알죠. 무슨 TV에서 차력 같은 거 나오면 어린이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나오잖아. 우리 청취자들한테 꼭 그런 거 붙여줘야 돼. 절대 훔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다 보니 마침 손에 얻게 됐어. 그럼 써도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맞잖아. 범죄를 조장하고 있어. 아니지. 훔치는 게 아니라 지금 미지나 레이 경매처럼 어떤 여성의 팬티를 손에 합법적으로 넣게 된다면 그건 마음껏 즐기세요. 머리에 쓰거나 국을 끓여먹거나 그건 알아서 하세요. 뭐 취향이 좀 다른 거 같긴 한데 팬티를 그런 식으로 저는 집착하는 거는. 여자 팬티 가져다가 넌 도대체 뭐 했을래? 아니 굳이 여자 팬티를 가지고 싶지는 않아요. 거기서부터 넌 글러먹은 거야. 아니 굳이 막 이렇게 하면 손 잡고 그냥 같이 팔짱 끼고 이런 게 훨씬 더 좋지. 야 실제 살아 움직이는 여자랑 팔짱을 끼고 손 잡고 돌아다닐 수 있는 애가 팬티를 왜 훔치니? 그걸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렇군요. 그래. 미지나 레이랑 내가 손 잡고 팔짱 끼고 못할 거. 흥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팬티라도. 팬티라도. 이렇게 되는 거지. 발목 양말이라도. 브라자라도.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쓴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걸 왜 써. 그게. 이 기사는 이해가 되는데. 네가 안 써봤다고 하니까 써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쓰지 않아? 그럼 묘하게 어떤 슈퍼 파워가 생기는 것 같아. 아 그래요? 그게 일본에서도 그 만화가 있잖아. 헨타이 가맹이라고. 네. 그거 봤습니다. 저도 영화. 개코 가맹하고 여성 버전은 개코 가맹. 남성 버전은 헨타이 가맹. 슈퍼 히어로잖아요. 그렇죠. 슈퍼 히어로로 나오죠. 영화도 나왔더만. 재밌어. 봐봐. 그럼 이해가 갈 거야. 히어로라니까 히어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슈퍼맨 흉낸다고 보자기로 망토. 빨간 망토 이거 하는 거. 어렸을 때 다 그런 거 하고 놀잖아. 아 그런 거로 이해를 하면 되려나?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릴 때 어머니나 할머니 브라자로 머리에 쓰고 잠자리 흉내내고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려나? 그런 건가? 그렇지. 그런데 너는 괜히 의식적으로는 이게 잠자리 흉내예요라고 말은 하지만. 내심 잠자리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속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스스로를 인정해. 어렸을 때 슈퍼맨 흉낸다고 빨간 망토 이렇게 입고 빨간 빤스 입고서는 날아라. 이러고 3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 부러지고 이런 적 있잖아. 없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심리에요. 여성 팬티를 쓰면 슈퍼 히어로가 돼요. 세 번째 기사입니다. JP뉴스. JP뉴스 기사 중에 아사히 사설. 아사히 신봉이라고 했죠? 아사히 신문. 한국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했다. 일본의 한겨레라고 해야 되나? 진보 계열로 알려져 있죠? 네 분류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미우리하고 양대산맥이죠. 차라리 조중동에 비하면 요미우리는 양반이죠. 산케이와 비교를 해야지. 그렇죠. 조선일보는 그쪽은 산케이쪽이 맞죠. 요미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거짓말은 안 해요. 최소한. 왜곡은 안 해요. 워싱턴포스트라든지. 그러니까 보수지에요. 보수지는 맞아. 하지만 진의 보수적인 주장을 우기려고 왜곡하거나 비틀거나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그럼 신문이 아니지 그건. 자 아사이에서 민주화한 지 30년 지난 한국은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선진국이다. 왜 지금 역사 교과서만을 국정화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야당과 학생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회의 동요가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독재 정권을 이틀 다 교과서 국정화를 단행했다. 또한 현행 교과서는 군사독재 비판적인 기술이 적지 않다면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정화의 최대 노림수는 부친의 명예회복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본이야. 그리고 죽돌이 네가 한국이야. 내가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를 만든대. 일본인 내가. 마소니는 하반신만 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반신이 만든대. 외국 교과서를 하반신이 만든대. 그렇습니까? 빅터가 막 저수를 해. 미안해. 말을 잘못했어. 하지마. 빅터가 난징대학살이나 이런 건 없었고 위안부 이런 건 없었고 지들이 돈 벌려고 간 지들 자발적인 창녀들이고. 막 이런 우리는 일제 식민지에 수탈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의 조선의 근대화를 도와줬고. 막 이런 교과서를 내가 만든대. 일본이. 뭐라 그러겠어요. 한번 해보자고. 진지하게 한다. 역사를 왜곡하지 마세요. 네.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서 교과서까지 왜곡합니까? 네. 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정치인들의 발언을 떠나서 그냥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까지 왜곡한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왜 일본이 그렇게 왜곡을 하는 걸 우리가 욕을 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되면. 아사히 신문 사설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나 잘하세요. 자라. 그렇게 될 거 아니야. 학살도 없었고 우리는 식민지에서 도와줬고 근대화해줬고. 막 교과했을 때 한국이 야 그렇게 왜곡하지 마. 그러면 일본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 할 말이 없죠. 자격이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없잖아요. 국정교과서 문제가 또 저희 회사 바로 근처에서 터졌기 때문에 많이 생각이 또 더 나게 되는데 오늘 저희 기사하고. 그런데 그건 진짜 쪽팔리지 않나요. 아무리 등잔 밑이 어둡다지만 열 걸음 앞에 있는 건물에서 그런 특정이 대특정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딴지 취재력이 그걸 놓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카피를 썼죠. 딴 데 가서 놀아라. 제일 위에 헤드라인을 제가 매일 아침에 적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저희가 캐치볼을 하는 곳입니다. 그쪽은 캐치볼을 하는데 안에서 관계자가 한 번씩 나와서 저희가 캐치볼을 하러 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위험하다고 딴 데 가서 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딴 데 가서 놀으라고 했으면서 자기들은 거기서 놀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럴 거면 같은 각하 바라기의 입장에서. 그렇죠. 여기 오셨으면 커피도 직원가로 30% 할인해 드리고. 그냥 줘. 뭘 30% 할인을 그냥 드려도 돼. 몇 명 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미리 말해 주셨으면 얼마나 잘해드렸겠습니까. 수고하신다고. 그리고 이걸 미리 알았다면 경찰 수백 명과 한국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정말 진을 쳤지 않습니까. 그럴 때 딴지 맞게도 오프라인 장터를 했다면. 그러니까. 이게 사전 공유가 좀 돼야지. 이거를 말씀 안 해 주신 게.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사업적인 마인드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번에 경비스러운 경찰들한테 방탄필름. 딴 데 마켓에 그거 나갔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매출에 영향이 없었어. 새벽 시간이 오밤 중이니까 그러기도 했고. 그러니까 또 저희 반장님이 그렇게 평소에 잘했으면. 저희 주차장에 반장님 있지 않습니까.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참고로 저 녹음하러 올 때마다 벙커에 올 때마다 여기에 차를 못 대요. 옆에다 댑니다. 한 번 싸운 후로. 저희 반장님은 이번에 느낀 것처럼 일관성은 있으세요. 그래도. 그 급박한 상황에 또 경찰과 높으신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국회의원 기자회견을 하고. 사실 여기서 뛰어가면 사건이 벌어진 데까지 뛰어가면 한 15초 정도 걸립니다. 뛰어가면. 그런데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경찰 사복 경찰 높으신 분들이 딴지 앞에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잖아요. 거기 대려고 차를 몰고 오니까 반장님이 거기 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왜 대만. 왜 대려고 그래. 딴 데 내. 큰아이 한 번 들이냐. 그 많은 경찰과 그 많은 높은 분들이 그 옆으로 냈어요. 정통 비었습니다. 저희. 그런 일도 또 있었죠. 정말 일괄성 있으신 분이야. 어쨌든 아사히 사설에서 우리 역사 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에 대해서 비웃음을 날렸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우리 혀를 자르는 그런 기괴한 일을 벌이고 있다. 오늘 참 많은 것을 알게 됐죠. 일본에 대해서. 그건 항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막 잘라요. 네. 봐. 그 역대 전 세계적으로 성기 절단 사건이 있었는데 일본만 독보적으로 두 건이나 있었잖아요. 이번 것까지 하면 세 건이지. 아 이거는 이 작가군이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한 거지. 이거 안 알려진 거나 자료를 좀 더 조사해 보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 나온 것만 하면 그런 거죠. 알려진 것만 유명하게 알려진 것만 해도 잘 자르네. 역시 사무라이의 나라. 우와. 말도 안 되게 연결한다. 그래서 어쨌거나 일본은 잘 자른다. 그리고 일본은 팬티도 잘 훔친다. 와. 일본 대사관에서 항의 안 하면 다행이다. 잘 자른다. 그럼 대사관에는 공문이 내려와. 저희는 잘 자르지 않고요. 저희는 팬티도 잘 훔치지 않습니다. 일부분이라는 거 이런 또 마사오 님이 선별한 뉴스가 알겠지만 이 뉴스를 가져오는 거는 마사오 님이 때문에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오해를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회의 스포일러는 없던 일로 치고요. 준비가 안 돼 있다네. 어쨌든 다음 회 공부 시간 곧 나간지와 이런 님이. 저는 사실 다음 시간이 더 기대가 되네요. 왜요? 스토리가 또 이제 독자들 의견이 좀 치밀하지 못하다. 마사오가 1시즌의 1에 비해서 조금 널널해진 거 아니냐. 나 지금 스토리 다 써놨는데 이미. 이거 때문에 또 바꿔 못 바꿔. 그래요? 아 참 옛날에 그. 그리고 방송 중에 콧구멍 모이면서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 저 KBS에서 방송했나? 네. 환상특급이라는 거 알아요? 아 예 압니다. 단편 단편인데 굉장히 구성이 친밀했죠. 그 환상특급 지필진 작가들 세 분이 이 아브라인 뉴욕고 스토리에 참여했어요. 전격적으로. 아 그래요? 무슨 말 또. 이메일을 주고받아요. 미토 끝없는 작가분들이 진짜 듣고 있으면 어떡해. 또 들으라 그래. 컴온. 그래서 어쨌든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참여를 해서 지금 스토리를 짜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번 다시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방송이 이제 나가고 그 다음이 스토리 방송이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가족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라는 거. 가족 이름 정하기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거 해서 많이 응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다. 네 그거 잘 얘기했다. 그거 까먹었네. 어떤 분들이 텔레그램 어떻게 가입하냐고 물은 거더라. 세금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드립니까? 간단해요. 간단하다면서 저희도 저희가 만들어놓고 헤맸지만. 15분 헤맸지만. 순서대로 1번 텔레그램 앱을 깐다. 텔레그램을 앱에서 안드로이드든 뭐든 텔레그램을 찾는데 텔레 테가 어이에요. 레드 어이에요. 그 램 할 때 램은 아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청자 수준을 뭘로 보는 거야. 다 보더라. 그리고 나서 앱이 켜지면 제일 밑에 대화 상대 채팅방 설정 혹은 또 다른 폰에서 아 야구 진짜 하면서 방송에서 야구 계속 보지 마. 이름은 각각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 메뉴가 뜹니다. 제일 밑에서 중간 거를 누르시고 검색을 아부나이 키즈. A B U N A I K I D S 라고 치시면 아부나이 니온고라는 채널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시면 지금까지 올린 사진이나 이런 걸 쭉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채널 검색도 우리가 했던 실수 있잖아요. 대화 상대 그리고 대화 혹은 채팅방 그리고 설정 중에 가운데. 가운데 거. 가운데를 누르고 맨 위에 뜨는 검색창에 검색을 해야지 대화 상대에서 백날 검색해봤자 안 나와요. 그렇죠. 저희는 대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채널은 죄송하지만 일방적으로 전달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와 호요요 PD는 관리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불안해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왜 쟤도 안 좋니? 쟤도 위험해서? 형 같은 경우에는 뻔하니까 술을 먹거나 이런 실수할 때 뻔하기 때문에 알아서 본인이 또 고맙게 빠져주신 거지만 호요요도 사실 맡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평소 말하는 거나 한 1개월 동안 이제 또 바로. 겪어본 바에 따르면. 왼쪽 자리인데 얘는 정말 뭔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뭔가를 막히면 안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참 까먹었을까봐 다음 주부터는 호요요의 일기를 하는 코너가 생깁니다. 새로 생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얼추 다 됐죠? 네. 그러면 빨리 야구 봐야 되니까. 지금도 야구 보고 있으면서 뭘 아까부터 계속. 야 방송을 어떻게 야구 보면서 하냐.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가운바래! 가운바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